좀 그런거 틀어줘. 뭐? 캄하고 형의 방송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거. 형의 방송을 대변할 수 있는 캄한 음악. 에이 안녕하세요. 헬로 굿나잇.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있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한국인이 아닌 사람도 많고. 그리고 오늘은 내가 또 인스타그램만 키면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영업을 해야 돼요. 영업을. 아 근데 이게 좀 맛딜. 그래서 내가 영업을 해야겠어요. 좀.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업 대상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그의. 이게 방송 부스라 그래야 되나? 맞나?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 이거 방송 부스야? 저 영업을 좀 할게요. 정면 굉장히 잘생겼죠? 코가 일단 높습니다. 코가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코 자랑 한 번 해주세요. 옆으로. 네 좋습니다. 아 코가 굉장히 높고요. 코가 높은 사람이고 심지어 눈매. 이 그윽한 눈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소리가 죽여요.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신인 스트리머 이지문이라고 합니다. 랩을 해서 랩 장인이에요. 일단 랩을 진짜 죽어라 잘하고. 그리고 이지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믹스테이프도 냈지만 그 뒤로 인생의 현타가 심하게 와서 게임 스트리머로 전향을 한 사람인 거죠. 아 정확합니다. 게임 스트리머에요. 자 그럼 여기에 한국어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사람은 호주 출신이기 때문에 영어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Hello. Hello. What's up? I'm 이지문. And I'm new. Streamer. 그리고 다른 설명해봐. 뭐 게임 어떤 걸 하는지. 네 저는 뭐 보통 방탈출 게임 같은 거. 방탈출 게임이나 공포 게임 이런 거 많이 하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실력 방송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 핫한 게임들. 핫한 게임들 위주로 지금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시청자 수가 지금 한 꽤 많아요. 지금 한 3, 4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10명. 이런 말씀은 어떻게 하실까요? 맞아요. 이거 다는 부모님의 화요일을 출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의 모습은 11명으로 전각형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화요일의 화요일을 내줍가 있을 때 함께onstru고 그렇죠. 우리의 화요일을 추구하고 또 다른 게임들의 화요일을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화요일을 추구하고 있는 Grandpa 2인 거 잘 Finals이 합니다. 우리의 화요일은 우선을 쳐 뒤에는 3인간다 Charlotte 2인고 1, 2. 그리고 우리의 화요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2라구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아블로 2인데, 디아블로 방송을 오늘 오후 4시부터 뭘 할거죠? 하드코어 스피드런을 할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피드런을 할거죠. 그래서 12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안일어나고 게임만 해볼거에요. 트위치로. 이 사람의 트위치. 그래서 만약에 게임을 좋아하고 그리고 뭐 다른 유명게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목소리 잘생겼고 얼굴 잘생겼고 게임 잘하고 그리고 말빨 좋고 이런 사람의 방송에 좀 관심이 간다 이러한 게임 스트리머 이 사람이 고정을 해줬어요. 진짜 아직 비록 6명밖에 없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굉장히 크게 클 수 있는 게임 스트리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콜라보에 제가 디아블로 2로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무슨 소리야 스 pseudonym 힐 bullets 해요 그러니까 뭐 네 예 무슨 말인지 알지 암암 싸인 그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게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무슨 달란트가 있냐면 11년 랩 한 개까지 가라로 한 게 아니에요 절대 가라로 한 게 아니고 심지어 쇼미더머니 정근상이라고 합시다 원 빼고 다 나갔으니까 아니야 대충 그런 느낌이라고 해도죠 그쵸 내년에도 쇼미를 할 건데 이 방송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방송으로 유명해진 다음에 쇼미더머니에서 조금 더 큰 그럼요 더 큰 부하명예를 위해서 그쵸 더 큰 부하명예 결국 인생 다 돈 아니겠습니까 그쵸 돈 벌어야죠 그렇죠 이그레임 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그러면 이런 이 사람의 채널이 나와요 한글로 그렇죠 이자, 지자, 문자입니다 이자, 지자, 문자 선생님 한글로 유튜브에서 치면 무조건 나오고 현재 아무튼 너무 좋은 일 중에 하나니까 형이 수습 좀 해줘봐 항상 이렇게 서사무엘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당신 홍보중이야 아 그럼 그래도 제가 서사무엘 형님이 제가 제일 아끼는 동생이거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동생 서사무엘 형님 항상 이렇게 아껴주셔서 감사하고 저 이지문도 항상 찾아주시고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찾아주시고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생겼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누적으로 아마 좀 이따 보면 한 500명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무조건 오늘 4시 오후 4시부터 끝날 때까지 디아블로2 붙잡고 우리 죽어갈 거예요 끝날 쯤에 비싸니까 하식수로 합시다 내가 가서 레드불 협찬 받아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오후 4시부터 죽어라 진짜 내일 무조건 우리 12시간 이상 같이 있어줄 사람들 무조건 들어오세요 좋습니다 빠이 빠이 마지막 한마디 이지문 화이팅 알뜰 소피 고맙습니다 aid